저 숯불고기 네 개에다가요. 네 개요? 네. 혼자 다 드시는 거예요? 네 그럼 공기밥 다섯 개만 일단 가볍게. 네 개에 다섯 개요? 네. 일정? 아 그럼요. 아니. 그럼 밥 미리 시켜보세요. 돼지에서 인간되려고 하나? 감사합니다. 짠.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말리입니다. 여러분 요 근래에 제가 숯불고기를 정말 정말 먹고 싶어서 막 찾아다녔었는데 저희 집 가까이에 숯불고기집이 생겼더라고요. 와 숯불고기다. 그래서 지금 숯불고기 맛있게 먹으러 갑니다. 오늘 숯불고기에다가 적당히 조금만 먹고 올게요. 가보실까요?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집 주변에 새로 생긴 북한산 숯불고기 내부로 들어왔습니다. 오늘 저는 숯불고기에다가 밥 야무지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사장님 저 숯불고기 4개에다가요. 4개? 네. 혼자 다 드시는 거예요? 네 그럼요. 공기밥 5개만 일단 가볍게. 4개 5개요? 네. 일정? 아 그럼요. 여러분 그리고 이곳이 숯불고기가 1인분에 300g이거든요. 원래 1인분 하면 200g이거나 180g 정도가 기본인데 4인분 주문해서 약 1.2kg가 나올 예정입니다.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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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. 김치찌개 스타일의 김치찜이. 김치찌개 스타일의 김치찜도 나왔어요. 어머 짠 여러분 제가 주문한 숯불고기 2인분 2인분 해서 총 4인분을 주문을 했는데 이렇게 푸짐한 현상이 됐습니다. 와 진짜 대박이다 짠 제 나무수저 친구도 오늘도 함께 했어요. 그러면 오늘도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. 먹기 전에 먹투준비 구독 좋아요도 같이 부탁드릴게요. 안녕. 와 이게 2인분이거든요 여러분. 양 진짜 푸짐하죠. 일반분들은 진짜 고기만 먹어도 배부르겠다. 와 불량. 숯불고기니까 당연히 불량이 나는구나. 와 숯불고기 진짜 맛있다. 상추 깻잎. 불량이 진짜 진하게 나고 냄새도 하나도 안 나고 지방하고 살코기 비율이 적절히 된 그런 불고기거든요. 와 얼마 전부터 진짜 너무 먹고 싶었는데. 쌈장. 다음은 김치찜. 김치찜 때깔 장난 아니에요 여러분. 와 여기 김치찜 맛집인데. 와 김치찜 왜 이렇게 맛있어. 와 고기 올려서. 같이 듬뿍 올려서. 음. 와 진짜 대박이다. 와 진짜 대박이다. 그리고 밥도 공기밥보다 조금 더 양이 많아요. 와 진짜 대박이다. 그리고 밥도 공기밥보다 조금 더 양이 많아요. 백김치. 음. 상큼해. 다음. 양념게장. 그리고 여기서 이런 양념게장. 통과 인테리기 대박이다. 밥을 깔고 반찬 하나하나가 진짜 숯불고기랑 너무너무 잘 어울리고 밥 한 공기로는 안 끝날 것 같은 밥상이에요 쌈장 무즈 크게 와 진짜 다 너무 잘 어울린다 너무너무 잘 어울려요 파채도 김치찌개에 대주묵이 엄청 들어가있다 저는 백김치 올려서 백김치 올려서 그리고 여기에 양파하고 마늘 양념 된 게 이렇게 나오는데 밥에 올려서 올려서 이렇게 퍼먹자 습불고기 덮밥처럼 와 개장 진짜 맛있어 쁘 ribbon 까먹는 게 보기 진짜 맛있고 집이 쑥불고기 꺄 쭈 마늘 말랑 이렇게만 먹어도 고소하고 맛있답니다 미역줄기에다가 쌈장 이렇게만 먹어도 고소하고 맛있답니다 이렇게만 먹어도 고소하고 맛있답니다 다 쏘다 쏘다 파채 이렇게 올려서 짠 숯불고기 덮밥 완성 여기다가 김치찌국물 한 바퀴 싹 돌려서 와 찐이다 이거 고기 양이 진짜 양이 많아요 고기 양이 진짜 양이 많아요 푸짐해요 밥을 깻잎에 싸가지고 다음은 김치찜 국물을 싹 여기다가 싹 김치까지 붓고 이렇게 얹어서 이렇게 계속 새로운 덮밥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와 진짜 너무 맛있다 당연히 다시 지켜봐라 와 김치찜 진짜 녹진하다 이 만회도 매콤하게 양념이 되어있어서 이 스프국이랑 진짜 잘 어울려요 짠 저는 밥 미리 시켜볼게요 사장님 밥 하나 더 추가랑 비닐장과 폭신 하나만 주실 수 있으세요? 감사합니다 다음은 파채랑 이 마늘 다 이렇게 올려서 이 마늘이 양념이 되어있어서 그냥 숯불고기에다가 밥에다가 비벼만 드셔도 너무 맛있고 싸먹어도 진짜 맛있는 것 같아요 근데 국물이 없으니까 국물로 조금 이렇게 잘 비비고 지금 덮밥을 몇 그릇째 먹고 있는 건지 우와 감사합니다 밥 하나 추워 근데 먹다보니까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만 더 주문할게요 사장님 죄송한데 하나만 더 주세요 아 먹다보니까 너무 잘 들어갔는데 근데 그냥 먹다보니까 돌려보니까 하나만 더 주문할게요 네 맛있게 먹다보니까 맛있게 먹다보니까 nucleic 근데 맛있게 먹다보니까 맛있게 먹다보니까 맛있게 먹다보니까 여러분 제가 선생님한테 비니장갑 달라고 한 이유가 밥을 넣고 양념게장 있죠? 양념게장을 쌈 밥 위에 이렇게 올린 다음에 고기 이렇게 얹어주시면 짠! 게장 고기 쌈 와 이거지 이거지 마늘 가지 마늘도 듬뿍해서 자칫 느끼할 수 있는 거 싹 재벌준다 밥에다가 마늘만 싸먹어도 맛있어요 돼지에서 인간 되려고 하나? 고기 넣고 양념게장에 게장을 다 짜줍니다 이렇게 또 골고기 넣을 때 SMITH 맥주 맥주 음 맥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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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기 게장 비빔밥 스파이가 숨어있었다 게살 비빔밥 고기 많이 넣어줘야겠어요 고기 어서 보내주세요 고기를 듬뿍 듬뿍 넣어줘요 한 덮밥 8개 정도 만들 수 있는 그런 양인 것 같아요. 미쳤다. 와 김치 있어 김치찜. 김치찜에 통김치. 쌈은 진리다. 와 마늘 알싸하게 매콤하다. 여기에 두부 하나 으깨서. 두부 하나 으깨서 먹어볼게요. 파채 담뿍 올려서. 와. 짠. 오늘 이렇게. 주변에 새로 생긴. 북한산 숯불고기에서. 숯불고기 2인분 2인분. 총 4인분을 주문을 해보았는데요. 1인분에 300g이다 보니. 총 1.2kg가 나왔습니다. 그리고 나머지 반찬들도 풍성해서. 와 추가 주문은. 못했습니다. 짠. 여러분. 오늘은 공기밥 탑이 아니라. 그릇 탑이네요. 그릇 탑. 오늘도 너무너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. 오늘도 여러분들 덕분에. 이렇게 푸짐한 한상. 정말 맛있게 먹으면서 영상 찍을 수 있어서.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. 다음에도 더 맛있는 먹방으로 찾아뵐테니까. 지켜봐주세요. 그러면 다음에 뵐게요. 안뇽. 뿅. 뿅.